진짜, 입냄새도 뺐네. 너 이빨 좀 닦고 다녀라 제발, 어? 걱정하지 마, 어? 땀이사, 입냄새가 나던데, 발냄새가 나던데 무슨 상관이야 니가? 또 아냐, 나랑 찐하게 뽀뽀하게 돼네. 아유, 웃기고 있어 아주. 꿈도 꾸지 말아. 야, 야, 됐어. 알았으니까 화 풀어. 대신에 오늘 내가 확실하게 쏜다. 맥주, 안주,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여기, 여기 과일 안주. 아유, 못 봤어. 여기 골고루 묻지 마고, 노가리. 아우, 어떡해. 좀 똑바로 좀 걸어봐. 아우, 야, 아무리 공짜라지만 너 이렇게 치어들어 마시면 어떡하니까? 아유, 조용해, 조용하고. 야, 엄청 악바네. 왜? 살다가 떤지 않아? 아유, 진짜 무거워 죽겠어 진짜. 왜? 아휴, 쉬었다. 왜? 이게 왜 이러니 진짜. 아유, 이거 티를 내. 어? 어? 응? 뭐해? 아유, 진짜 사람도 없는데 쑥스러웠다. 아유,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야. 아유, 징그러워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씨. 이제는 우리가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 가자. 안 됩니다. 전 아가씨를 두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안 돼. 내 마음은 집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야. 가자. 전 한시라도 아가씨가 질 떠날 수 없습니다. 아유, 진짜 집에 좀 가다는데 너도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죽겠는데 이거. 큐. 아유, 죄송합니다. 오오오. 알았으! 진짜 같이 같이 한다. 오오, 이런 영화도 안보니 보지가. 오잇, 진짜 우리 아빠 왜 이리 이럴 애를 왜 속았어 누구나 알야. 진짜. 오오, 이런 보지 진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